나이스게임티비 나이스게임티비 자 모조랄까 함께하는 장인노른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빛돌이고요. 그쪽은 단군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인노른 함께 진행하게 된 단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장인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네. 진짜 말도 안되는 그런 장인을 저희가 모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겁니다. 어떤 장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인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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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필페입니다. 미드가는 쿄우 또 우리의 중2병을 자극했던 사무라이 디퍼 쿄우라는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만화랑 관계가 있을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고재성 나이는 22살이고요. 경력은 시즌3,4 다이아 야스오 1550게임 시즌4 마스터 100까지 갔었고요. 진짜 많이 했네. 야스오 550게임에 제대로 된 야스오 층입니다. 엄청 많이 했네요. 야스오 베인 미드가는 쿄우라고 합니다. 전 아직 야스오가 재밌어요. 야스오 재밌어요. 우리도 재밌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즌2 더블리프트의 베인 영상을 보고 베인만 수백팔했는데 손타는 챔프가 적성에 맞춰서 야스오로 갈아탔다. 야필페 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인식이 안좋은데요. 미드 챔프들이 너프를 당해서 야스오가 다시 할만한 것 같다. 라인전은 무상성. 후반 갈수록 야스오의 캐리력은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쿄우님은 2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인피와 스태틱을 필수템으로 가고요. 상황따라 흥에 쓰면 피바락이 좀 안좋다 싶을 때는 수호천사나 란두인을 올리고 피로에 따라서 수은장식딜을 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특별히 또 지난번 실패했던 달카에 이어서 나이스게임TV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장인 한번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도 직접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사는 22살 미드 가는 큐브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중저음. 여자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사랑해. 여자친구 이거 방송 봐요? 시험기간인데 밤새서 공부하고 지금 자야 한다고. 잔다고 해놓고. 안 볼걸요. 키가 몇이에요? 저요? 183. 다 갇혔네. 제가 딱 보니까 일단 얼굴이 작고요. 어깨가 넓어요. 모델피시야. 비율이 괜찮아. 비율이 좋아요. 이 정도니까 야스오페인이라도 여자친구가 만나주는 거죠. 여자친구가 LOL하는 거 좋아하나요? 네. 가끔 같이 PC방 가서 하기도 해요. LOL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 짜증나네.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는 없잖아 그래도. 옆에 있으면 키 차이나 얼굴 크기 차이나 뭐. 중국은 차이나.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야스오페의 어떤 운명이 본인에게 걸려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야필패냐 아니냐. 네. 자신 있습니까? 어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일부러 점수를 좀 떨고 오고 왔어요. 자신 없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 양악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양악이다. 지금 어디에요 티어가? 다이아 2티어가 됐어요. 다이아 2는 양악이다. 많이 낮췄네요. 너무 많이 낮춘 거 아니에요? 아까 맞서 100점 뭐 이러더니. 하다보니까. 일부러 낮춘 거 맞나요? 팀원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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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게임 내적인 부분은 게임 속에서 오늘 또 물어보면 되니까 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좋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잠시 준비하고 계시면은 잠시 게임 속에서 저희도 궁금한 거 있어야만 물어보겠고 오늘 미션은 4인공 국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4인공 국기 4인공이요? 네 해본적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네 왜 쪼라이 쓰레기들아 모르십니까? 네 보여드려요 저희가 영상도 준비됐어요 4인공 국기 네 직접 한번 4인공 국기 또 성공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성공했죠 그렇죠 성공했죠 성공했죠 어 뭐가 걸려온다 어어 야야 잡아 이거야 이거 여기 뭐 있잖아 잡아 잡아 몇 명인데 지금 이거 왜 쪼라이 쓰레기들아 5인 아니야 이거? 설마 안지? 5인데? 미션 실패 5인이었어 미션 실패 아 어렵네 4인이 5인이었어 5인이었어 아 4인이 어렵네 5인이네요 4인공 국기 또 뛰기도 했었고 아칼리는 제가 해법을 좀 알아내가지고 주포가면 그냥 쉽더라구요 아 주포시차에 가면 쉽다 네 리븐은요? 리븐도 쉬운편이고 리븐이 쉬운편이라고요? 네 음.. 다이아2라고 막말하시는거 아니죠? 아니에요 마이파이트 마이파이트도 쉬워요 마이파이트도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모데카이저가 하하하하하하 그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구요 장인피셜 모데도 쓸데가 있다 어 그럼 상대가 미디아 쏘다 그러면 모데를 뽑으면 되는군요 맞네 진짜 최고인거 같아요 모데카이저 최고다 심지어 극찬을 했습니다 모데말고 또 모데카이저 말고 이거 생각은 안나는데 나머지는 다 할만하다? 네 반테온도? 네 반테온 이겨봤어요 어 이겨본거랑 할만한거랑 다르잖아요 힘들어요 다시해도 이길수있냐고 아 힘들다 반테온은 좀 힘들다 알겠습니다 룬특성좀 볼까요 같이 네 어 저거 치명타 룬을 치명타 룬을 쓰고 있거든요 치명타 8.4 네 이렇게 늘게되면은 낫소 패시브가 치명타가 두배가 되는거잖아요 네 근데 스태틱이랑 임픽까지만 맞춰도 거의 100%가 돼가지고 치명타가 음 그리고 네 되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공속룬을 쓰네요 네 공속룬을 끼면은 한타 때 되게 뭐지 막힘없이 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음 좋은거 같아요 네 조합 좋네요 정글 마이 아하 오레이디임 어 제가 위에 오레이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어떻게 하셨나요 서포트에 AP 가면 되죠 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거 맞아요 아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보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은건 아니고 음 그 쿄우라는 말이 일본어로 오늘이래요 오늘? 네 오늘이란 뜻이래요 음 그냥 어감이 이뻐서 음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오덕이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막 던진거 하루비틀도 아니고 아 스킨은 다 샀어요? 네 스킨은 다 있어요 아 하나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스킨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거 있어요? 그 불의축제 시리즈 있잖아요 네 불의축제 야스오 아 구체적이네 불충 야스오 파이어 페스티벌 야스오 그거를 어떤 분이 일러스트를 그려놓으신게 있더라고요 아 팬분이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고게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이래놓고 저희 시간 좀 끌면 나와요 이제 막 밑에 이렇게 음 이번 경기 승리합니까? 어 상대 버거킹 있네요 음 음 근데 탈진이 두개라서 음 음 음 순장시티 가면 되잖아요 한타를 바라보기에는 음 조금 제가 잘 크지는 않는 이상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음 라인전에서 터뜨리면 되네 그럼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야스오 웨스 그럼 네 한타도 못해 라인전도 못 터뜨려 아니 상대 정글이 리신이니까 어 어 주도권이 저쪽에 있어서 음 우리쪽이 저는 좀 사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 일단 보험은 다 들었는데 그럼 본인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 스플릿으로 네 운영으로 조금 풀어보는 걸로 그럼 마이 가면 되잖아요 어 마이는 정글 많이 먹고 크라고 알겠습니다 네 조합이 쉽지는 않네요 야스오가 뭔가 호응될만한 챔프도 없고 혼자 띄우고 혼자 들어가야되는 칼리스타랑 레오나 그정도 네 아 나르도 있네요 응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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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마이도 장인이라고 도란 방패 네 도방 너무 mud그래요 그리고 갈리오 상대 그니까 보통 상대방이 원거리 샘프면 도란방패가길네요 나 오신 문 사실 도란방패 잘 안 갔는데 상대방 정글이 리신이라서 피관리 을 은 나왔어요 여기 멍 레신이 언제적 리신이야 그 리신이 이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게 있나봐요 음.. 리신이요? 음파 딱 W로 막고 그쵸..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아.. 아까 PC방에서 잠깐 해봤는데 잘 안되던데 야스오충이 아니라 보험주인 너무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자신감인데 한판 해보고 생각해보셨고요 티어도 낮춰놨다면서 여자친구하고 사귈때 누가 먼저 사귀자고 그랬어요? 그런 용기로! 그런 자신감으로 지금 해야죠 근데 됐죠? 그 자신감으로 여자 만나면 되구요? 게임은 대충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게임에서 자신감 있고 여자 만날 때 자신감 없는거보단 낫지않습니까? 입술에 뭐하는거에요? 포즈 뭐해요? 조용히 하라는거에요? 아 습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거 칼리스타 레오나가 듀오이신거 같고 스킨을 안찍고 좀 보네요 네 어 여기 와드는 왜? 이거 카정 방지 와드 리진이 바로 올수도 있으니까 마스터이가 블루를 시작하면 또 모르겠는데 두꺼비 시작하는거 같아서 큐찍었어요 1레벨 다 놓쳤고 네 아니 실세하고도 칠수도 있지 일단 3스택 그냥 치우고 실드 있으니까 라인을 엄청 밀었어요 도발 한번 해주고 카자 맞네요 어 근데 리신이 지는거 같은데요? 네 다 또 리신이 해야되 네 골핑갈수도 있으니까 오오오 화려해요 리신 봇 이 라인이 야스오 제일 짱난 라인 아니야? 지금 리신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당겨놔야되는데 응 여기서 괜히 이제 깝죽깝죽하다가 타워요 얻어맞는 라인 네 아 갈리오가 총하고있으면 대박 어? 우와 잘 피겠다 스티 그래도 전배 빠졌죠 그래도? 어쨌든 손해 이제 리신 오면 위험하죠? W 찍었어요 원래 찍어요 아니면 좀 불리해서 찍은거에요? 어 원래 찍어요 어 상대방이 막 쏘는 스킬이 있겠네 음 리신이 레드카소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마이가 날래 W를 아끼고 그냥? 네 굳이 실드 있으니까 음 아직까지는 되게 가벼운데요? 몸놀림이 뭐해본거지 CS? 네 지고있어요 음 이것도 보험있잖아요 상대는 갱이 맞으니까 어? 오오 그리고 뒤로 빠져지고 야스오 딜교는 이게 기본이죠 도발 도발 또 도발 리신이 약 10초안에 오겠죠? 여기있네요 역시 마이가 못봤나봐요 레오나가 누가 오고 레오나 바로 옆에 있는거 같은데 아니 레오나가 지금 저기서 뛰어서 저 리신을 낳겠다고요? 될거 같은데? 맞아 지금 안들어오죠 마이는 쿨하게 무시하고 블루 뛰었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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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좋네요 팀 분위기가 그냥 다 무난하게 괜찮게 하시는거같아요 귀환 첫템은 어 이걸로 어 그리고 핑화 핑화물약 어 다이브 어 배가 나르다 깔끔하게 잡지 못하고 오우르르 바이가 으음 자글 차치했습니다 오오 좋아요 분위기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야스오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난하게 안하잖아요 보통 야스오가 보통 많이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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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포탄맞고 죽죠 어 리신 안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한번 딜교하러 들어가고 이럴려고 하는거니까 야스오는 아 근데 딜교 좋았습니다 딜교 좋았어요 더티파밍 네 네 더티파밍은 이 테마나 나올때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도란 하나 있을때도 시간나면 오오 왜 큰늑대한테 이 안쓴거에요? 쟤 안썼나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아 네네네 이 데미지느라는 것 때문에 큰늑대한테 마지막 쓰는건가 뭐 이런거 보고 있었는데 아예 안쓰길래 지우가 있나 해서 공찍었습니다 긴장되잖아 잡았네 잡았네 또 갔네 뭐 장인실력은 아직 그냥 뭐 다 보지 못했지만 네 잘하는게 하나 있네 딴 날 구경을 잘해 랩니를 잘하네 에 그니까 리딩이랑 좀 달라요 리딩이랑 구경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쵸 그건 약간 구경 느낌 응 구경을 잘해 잡을 처치했어 어우 칼렸다 베인 터트리고 한 번 아 알리 알리한테 화났어요 리신이 터졌다 바텀 네 네 알리 얘가 미창이라고 즉 스무짜들은 뭔죄야 맨날 어 안좋았어요 일단 한 번 리신이 미하니까 응 그리고 마이가 탑이니까 못 들어가요 음 갑자기 갈려고 아예 안닿아요 안닿는데 불길한 예감은 왜 자 끊어주고 어? 마이 온다 마이 온다 마이 온다 이걸 들어갔어 저만 걸어놨어 저만 걸어놨어 저만 걸어놨어 저만 걸어놨어 잡긴 잡았어요 무슨일이었지 잡았어요 잡았어요 뭔일이요 그냥 맞았어요 갈류 갈류 궁극기요 레오나가 리신이 이겼는데요 이모티콘 뭐죠 저기요 네 아까 룸페이지명부터 이상하더니 이사람이 뭐 기다리는거에요 신발 신발 신발은 뭐가요 신발은 보통 cc 많으면 무조건 헤르메스라고 아닐 때 오레이디같은 상대는 닌자에 딱 그 두개 말고 나온거에요 둘 중 하나 헤르메스 아니면 닌자 오 칼리스타 왜 이렇게 세요 지금 킬 많이 먹어서 너무 좋을거야 아마 아 그리고 이거 2선만 하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게 나중에 스태틱을 뽑게되면 그 기류 어 뭐지 스태틱 전류가 차잖아요 근데 이거 2를 빨리빨리 쓸 수 있으니까 질교한번 하러 가는데 스태틱이 두번 터져가지고 으음 이거 꿀팁 아까 본인도 원래 꿀선마다 바뀐거에요 네 으음 이거 참 쓸데없이 멋있어 빠져드네 별거 아닌데도 CS 하나 먹을 때도 집중력이 있죠 음 저기 뭐라고 잘 맞는 챔프 같아요 진짜 잘 맞는 챔프 같아요 진짜 8레벨 제가 막 그래도 방송 나왔는데 네 막 그래도 솔킬 따는거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응 보여주세요 네 네 또 부어 들이 안들어가요 들이 안들어가요 웬만해선 웬만해선 직입는 구도가 되고 있는데 웬만하지 않은 챔프가 둘이나 있어서 팀에 본인이 봤을 때 마이라는 챔피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스터이요? 네 페이커님이 써가지고 되게 미드마이 가끔 보이더라구요 응 요새 네 되게 꿀사납던데 꿀사납다고요? 네 별말은 안하거든요 게임장에서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적 터머라고 네 자 꿀사납게 웬만하게 피했죠 침착하네 갱이 왔을 때 되게 침착하네요 아 당황하지 않고 알리가 침착하게 못해서 네 나 줄게 넌 살 수 있어 네 전면은 있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그 베인 바로 잡아주고 날 왔다 어? 날은? 헥카림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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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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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터져가지구 갈려 궁이 엄청 잘.. 거의 풀차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그동안 때렸고 응스등은 야스오 약자입니다 왜냐면 지금 칼리스타나 계속 키우면 1렙차 원딜 1렙차였는데 이거 게임이 묘해졌어요 나를 이제 히카님한테 털릴텐데 또 잡았다 어? 잘못 들으셨어요? 어? 이래야 재밌지 이래야 재밌지 답답하네 나왔습니다 겐충 캐리암 여기서 야스오가 죽으면 최고죠 겐충 캐리암이라고 딱 해놨는데 내 1킬이 됐어 야스오 겐충 캐리암 야스오 재밌어 보는 재미가 있어 내가 알던 야스오가 안갔어요 참았어요 잘 참았죠 이제 어? 이제 다음 캐리 어? 잡았다 못잡았어요 못잡았어요 어? 크! 나왔어요 마이크 야스오 네 좀 릴렉스 하는걸로 릴렉스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오 여기있어 있어요 어? 어? 야스오 봄날의 꽃이 피면 닉네임부터 멋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딱 닉네임보니까 멋있네 이야 봄날의 꽃이 피면 어 근데 베인 흥분했어요 죽지말게 자하 재합 재합 뭐야 왜요? 저 언제 상대 탓죠? 흫흫흫흫흫흫흫흫 정치 시작했어요 팀원들이 어? 잘 도망갔어요 보통 팀원들 저러면은 채팅 꺼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요? 패드립판에도 그냥 차단은 안되고 패드립까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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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게 달래주는게 야스오라서 그러니까 야스오 하는게 죄도 아니고 우리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바꿀거구요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파밍할래 뭐 이런것까지 스플릿까지 그리고 바로 치명상인 망토까지 스플릿에 가겠다 베인은 이길 수 있나요 이거? 베이 모르겠어요 아마 이길것 같은데 저렇게 알리가 붙어다니면은 다른 라인에 하나가 세명이 아니네 잠깐만 맞아야되는데 이거 스플릿 미신이 딱 넘어오면서 아깝지만 핑하 썼어요 절대 막 쓱싹싹 하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네 미신도 옆에 있어서 미신이 계속 대기하고 있네요 미드에 백핑 찍어주고 스플릿 어 베이넣어 뒤에 어 베이넣어 어 베이넣어 어 베이넣어 어 베이넣어 어 베이넣어 조만있어요 상탈을 잡아야 잡고 우리에게 쓰고 지나갑니다 아이쿠 알맞고 아 리신 멋있어 그래도 베인 한번 끊었으니까 그럼 아 이거는 뭐 나쁘지 않죠 네 2문 했어요 1문 베인도 저하중에 선공쓰고 자기가 들어오네 가끔 저럴시는 베인도 있는데 저럴려고 베인한거니까 참 와 근데 오레이디 조합인데 의외로 갈리오가 활약을 하네요 오레이디 조합 갈리오가 워낙 좋아요 실제로 방벽이라든지 이런것들 다 붙는 챔프라서 음 잘 골랐네 갈리오필을 잘 골랐네 아 갈리오 쩐다 갈리오를 끊을 수 있는 챔프들이었고 음 아니요 근데 아직 할만한거 같아요 치겠사를 내가 당겨주면 되니까 아이고 와 오 뛰었어 야 이건 예측했어요 네네네 와 이걸 뛰었어 오 장막 좋고 오 좋고 오 좋은데 오 이거는 야 야 이거 진짜 잘했다 이야 이걸 뛰었어 이건 인정 이거 못 뛰었으면은 다 죽는거였는데 음 오와 야 이건 인정 이래서 까먹고 있었지만 이래서 갈리오가 안쓰어요 갈리오 궁쓸을 때 즉발이 아니라 CC 선으로 쓰면은 틀려서 옛날에 그 되게 유명한 영상 있었는데 메라가 블리츠로 갈리오 궁마다 궁으로 뿌려버려가지고 갈리오 멘봉시키는 영상 엄청 옛날건데 기억이 나네 클리크씨 좋고 어 한방에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어 이걸? 이걸? 이걸 여기서? 이걸 와드가 갑자기 선구 딱 와드 선구 불안해서 렌즈 돌릴까 고민했은 순간 자 미니언 기다렸다가 뒤에서 미니언 타고 어 큐빈 나왔어요 어? 한방딜 나오나요 여기? 망했어요 저 위에 와드 있었네 저 위에 와드 아니에요? 아니아니요 그 장신고 돌렸어요 아 돌렸구나 전형적인 야스오가 던지는 딱 그 구도 야 근데 카리스타가 착하네 케어해주네 괜찮다고 마스터에 있는 야스오 정신병이 어 볼만하다 해 마스터이랑 야스오랑 싸우는거 하하하하 하하 베인 되게 쓰다 베인 세죠 베인 세네요 아 은하살이 음 아 닌탑을 안가서 네 길스연님 뵙기 감사합니다 기수연님 기수연님이 그 1세대 게임 VJ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시집가신? 모르겠는데요 맞는지 모르겠네 맞대요 음 으유 아제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 2 안닿아요? 가끔 안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어 자 스플릿 시작됐습니다 아 아 역시 푸시라고 하면 야스오 무한의 대금 나왔어요 어어 드디어 투코 이제 뭐 다 찢어버리는거죠 하나도 하나 하고 조합이 라인클리어가 잘 안돼요 음 어 어 연객이 보소 연객이 어색한거 보소 이거는 궁쓰는거 예측했죠 아 네 어 근데 칼리오 안죽었어요 어 장막 중요합니다 와 나로 어 그냥 들어가서 궁 잘못쓰지 않았네 이거 자 이상해요 한타마 어 어 근데 칼리스타가 프리딜이라 어 칼리스타 계속 프리딜 야아 봄날에 꽃이 피면 휴 죽고 되나요 이거 어 떴다 와 야스오 딜 봐 와 야 야 야 야 야 야스오는 이뽕이지 아니 근데 궁 잘못쓴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들어갔어요 어 제 베인이 뜬줄 알고 들어갔는데 음 역시 이코지 아 역시 무한의 대금 나오니까 달라지네 사실은 칼리스타가 되게 잘했어 네 그럼요 칼리스타가 프리딜을 저 죽기전까지 되게 잘해줘가지고 음 베인 아마 마이가 들어와서 마무리한거 같고 음 1,600원 한번에 모였습니다 와 한방이네 야스오 많이 조용해졌네 네 게임에서 궁시렁거리는 애들은 게임에서 할마롭게 만들어야되요 아 다음템 킥실버 가려구요 어 수은장식띠로 수은장식띠로 그럼 신발은 닌탑? 어 이렇게 어 분노의 형이야 신발은 좀 이따가도 될거같애 어 수은장식띠로 정말 좋은 선택 같네요 음 탁월하네 지금 네 이러다가도 또 던질 수 있는게 야스오입니다 방지하면 안돼요 집중해야죠 끝까지 응 상대방 베이님이 생각보다 좀 소심하셔가지고 어 맞네 약간 주팬더 닮았네 주팬더 상위호원 저는 주팬더랑 주팬더님이랑 그 누구요? 모델중에 응 배우 그 그 어디죠? 별의 손 별의 손 별의 손 그대 나온 그 전지현? 악역으로 나온 사람 음 그분 좀 닮은거 같애 우기명 우기명? 우기명은 아니고 카톡케 그 분이랑 카톡케 신성록 그렇지 신성록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를 거의 안 들어요 그래요? 오늘 처음 들었으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카톡케님하고 닮았어요 네 신성록씨하고 시카톡격은 호양개 아니 나루 1대1 이길 수 있나? 자 서로 없는 한타 탑라이너 펜 나라가 먼저 레고나 뭐라고 데리고 왔죠? 억점 알리사만 맞았어요 어? 레고나 잘 들어갔다 뒤에 칼이 홍이 되나? 홍이 되나? 홍 안되죠? 나르 떴어요? 이거는 칼리스타 지키면서 응 지키는 쪽으로 서로 하는게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야쏘가 뭘로 지킬까요? 이런 판단도 중요합니다 지금 혼자 들어가봤자 혼자 죽죠 어? 혼자한테 끌고 어머 줄줄이 비엔나야 다 야쏘만 봐요 자 한타 중요합니다 우리 궁이 없어요 문제는 상대는 다 있는데 포기하자 포기판단 좋네요 이거 괜찮네요 어? 핑크하드라도 지우면서 있지 좀 아 있네요 거기 위에 가만히 써 갑자기 버그네 이거 진세야 나중에 따로 골라서 시험 좀 해보자 재능있어 내가 봤을때 옵저버에 재능이 있어 고니 실험 안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의사도 안 물어보고 왜 문시험을 해봐 고니 하겠다 안하겠다도 안했는데 이렇게 오 바로 레오나 떡바로 죽고 레오나 떡바로 죽고 색깔이 높죠? 우리에게 돈 오 좋았다 전부 굉장히 좋았어 저 칼리스타 살려줘야되요 장막해놓고 야 장막 좋았다 우와 그 와중에 뜨고 뭐 장난 아니네 베인 오 순정 시디로 풀고 한번 가서 죽고 끝까지 아아 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페인트리플 야 야쏘한테 파밍하라그런거에요? 네 저한테 어그로 끌라고 근데 이건 야쏘 때문만은 아니죠 레오나 있는데도 상대가 온건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같이 쳐놓고 이제와서 그래 그니까 자기들 치지말고 그러던가 자기들 다 같이 쳐놓고 아 칼리스타한테 하는소리래요 칼리스타한테 아 칼리스타한테 아 칼리스타한테 아 그럼 지가 파밍하지 지가 제일 약한데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인데 이기면 훈임해지니까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그래 화날 수 있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럼 또 이 최근 현대사회가 다양한 어떤 성격을 포옹할 줄 아는 좀 인간상이 그럼 또 이 시대의 지도자 지도자의 어떤 이상형 아니겠습니까 그래 누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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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인 것도 지도자 상이라고 아 크림이 아 이제 슬슬 좀 버거워질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네 오레이디 그래도 칼리스타랑 마이니까 딜은 진짜 센데 모락은 별로에요? 모락이요? 네 오레이디일 때 가끔 가긴 하는데 음 원 딜 뭐지 야수 특성상 원 딜을 좀 녹이면은 빨리 빨리 녹이면 좋은데 몰락 가면 딜이 잘 안 나오더라구요 음 일부족 피바라기가 낫다 네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야되는 챔프니까 흡혈량이 더 피바라기가 좋거든요 최후의 속살기는요 최후의 속살기는요 한번도 안가봤어요 어 한번도 안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 롤챔스 보면은 김동준 해설위원님이 네 야수호 라위 야수호 라위 이러시는데 네 계속해보세요 흥미진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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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선택인거 같아요 네? 뭐라고? 네? 뭐의 상징이라고? 아니 야수호는 네 라위를 꼭 가야되는거 같아요 뭔 소리야 하하하하 하던 말 계속해 에이 주관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거죠 어차피 예 제가 어떻게 감히 기분 형 만날 사이도 아니고 네 의견이나 말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래가지고 뭐 섭섭해하시겠습니까 뭐 일할 얘기도 아니고 음 괜찮아 일할 빼곤 다 관대해 뭐해야되지 말 돌리네 його 잘해 음 잘 chia 짜증스러웠어요 백점 Helena 카린 restrictions 정이 분석 너 확인 자 시작 장막이야? 그쵸 비껴야죠 중요할 때 어? 네오나 피날 너무 늦게 박았어 끌어다주고 뒤로 떴어요 할만하다 지키는 쪽으로 나르가 갑자기 뒤로 빠지고 야! 호응 좋았다 이건 일단 1인분 했어요 호응 좋았어 나이가 있어 무조건 이겼어요 칼리사 있어 칼리사 있어 뭐야? 아 이겼어 이겼어 자기도 주관이 없어가지고 계속 늘 상황마다 다 들어가니까 딱히 이지도 않았는데요? 상대가 더 이득받는데? 마스터이가 너무 허무하게 죽은게 아닌가 상대가 마이 점수 잘했죠 뭐 어 근데 그 와중에 딱 홍어하네 그거를 혼자 더블킬 하겠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되 죽는거 아니야 저러다? 어 불안해 우와 잘하네 칼리스타 제리가 왔다 돈보단 잘하네 인제 딘타? 인자신발 업자보 좋았어요 방금 베인을 먼저 삭제하는 플레이는 어 굉장히 훌륭하네요 호응하는 것도 실력인데 야스오 중요한 실력 중 하나죠 방금은 진짜 나르도 기술적으로 들어간건데 어 마이랑 기싸움? 이 친구가 용사를 갔는데 먹네 동시던데 마이잖아요 그쵸 이해하자 마이도 지금 야스오가 이해 안해주면 누가 마이를 이해해줍니까 어? 센스전환 칼리스타 군빈가 엄청 크죠? 어? 육안이노? 그냥 용먹겠다 내놓고 육안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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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망하는 안타 같은데요 어? 칼리스타 리신 잘래고 꺾고 왼쪽으로 맞춰 순 좋아 이거 왼쪽으로 쓰레기 들어가 좋죠? 필드 기가 막혔다 우와 이야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네 야 진짜 잘했다 자 기가 막혔다 진짜 베인 산게 스노볼이 강타있는 베인 살았다?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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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신 리신이 살았다 쫓고 있는거 같던데 놓쳤다 어? 귀여워 자 저 리신이 과연 언제 도착할거냐 자 저 리신이 음파 강타음파 장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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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리신이 싹 아 리신 실망이네요 리신 저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리신 저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신 성황설명부터 별로 했어요 아 이거 진짜 많이 가져갔다 템도 쭉쭉 나오고 그 다음은 소천사 네 소천사로 역시 야스오는 재밌어 그냥 재밌어 라인을 안가고 있습니다 김동준의 설림 리신 바로버프도 있겠다 굉장히 좋죠 이상한 개그할거 같은데 진짜 자 이상한 이상한 채팅에서 티머니 던지고 있어요 장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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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장막 있어요 아 안있었어요 안있었어요 죽었다 흠 스롱 박스웨이 박쳤어 니가 좀 화낼만 하네 베인 왜이렇게 쓰지 역시 베인이야 이 모든게 이 모든게 라윙이 센거 베인이 센게 어? 카리사도 욕하기 시작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탈리만 살리면 어떻게든 어 베인 무리? 베인 무리? 마이 도망가 마이 역시 만서이네 아 역시 만서이네 열대보면 참 좋아 억적이 막았어요 이거? 억적이 막았죠 이거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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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갑니다 이거 네 애들 피 없으니까 너 왜이렇게 느리지 탑을 파괴했습니다 타고갈 미니언을 앞에서 다 막고 있어 아칼리스타 흡혈하느라 이거 뭐라 할수도 없고 이거라도 빨리 타고 가야되는데 이거는 안되겠는데 그래도 바롬버프가 끝났네요 남아있네 남아있어 남아있어 나라한테 없는거구나 이거 순간이네 오레이디의 인턴 오레이디 건물 잘 밀어요 가라 어? 날아들였다 이거 빼야되요 빼야되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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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가 다시 가 오 쎄다 왜 쫄아 쓰레기들 한번 레오나 오면서 갑자기 흑점이 떨어지면서 피세전환 흑점 무조건 잡아야되요 잡았다 나이스 하나 미스텍 싹 이야 베인 아 이건 이겼네 이겼네 장막 딱 해놓고 오카리스 압점멸로 아 이겼네 끝났네요 이거 베인 두번갔다 바깥으로 굴렀다 이걸 베인이 이거 못막죠 어? 끝났어요 베인 반동 잡았는데 워낙 세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이 경기 승리 좋네요 역시 앗소 첫판이라서 사실은 김장도 되고 적응도 잘 안될텐데 역시 다이아 2로 맞춰놓은 보람이 있네요 음 제가 끝나고 화장실 좀 가는 타비 아예예 제가 어차피 좀 쉬었다 갈테니까 어차피 좀 쉬고 갈거니까 타겟팅 굉장히 좋네요 스킬 분배라든지 이런것들이 긴장해서 오히려 라인전이나 로밍 이런건 무리한 판단도 있었는데 한타에서 한타 들어가니까 한타에서 진짜 잘했어 야수 이렇게 하기 힘든데 맞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첫경기 소감 네 라위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진짜 뭔소리야 이상한 욕심이 있네 그러니까 컨셉 이상하게 잡았어 중간에 채팅도 보면은 네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모든 요소를 갖췄어요 네 아 저 야수오하고요 중간에 던지기도 하고요 채팅도 자기 나름을 이렇게 달랜다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야수오랑 매치시켜서 싫어할만한 이모티콘과 말투가 섞여있으면 약간 일부러 그러는거 같아 아 그런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뭐 욕하는거보단 나으니까 그럼 성격이 사글사글하고 좋은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돌변하고 그러는거 아니죠 원래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놀아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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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